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누구든 출판기념회라는 것이 득탐이 오고 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더욱이 20년 직권론을 부러지져 왔고 여권에서 여전히 실세로 통하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장면을 전하는 언론들의 기사에는 그들의 바람과 계획과 그리고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9월 22일 날 서울중구 웨스틴 조슨 호텔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라는 그런 책의 출판기념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출판기념회에서 오고 간 득담과 찬사입니다. 발간 우연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해찬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다. 김두관 의원의 찬사로 가득 찬 득담과 달리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자 실상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시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그런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김두관 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이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필 다음으로 노래하는 가수는 불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전 대표 뒤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길을 철길처럼 깔아놓아서 편안히 레일 위로 달리기만 해도 됐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아부성 발언이 담긴 그런 득담입니다. 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송곳과 면도날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예리한 숯을 가리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경륜과 해안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 출판기념회 개최 행사 기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남긴 댓글 의견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평가와는 전혀 딴판으로 고통과 고민과 낙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정치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마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찾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김두관 의원은 그런 1인자 같은 2인자의 퇴장이었다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이날 모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20년 직권론이 직권 세력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된 생각이란 점입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금융원장을 지냈던 이동글 kdb 산업은행 회장은 건배사로 가자 20년을 제안했습니다. 내친 김에 20년 직권으로 가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글 회장은 이해찬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대신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 민주당이 20년은 해야 한다는 고 한 것이다. 민주정부가 백돌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도 그게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이동글 회장이 가자 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20년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어서 이동글 회장이 대한민국을 외치자 참석자들은 1등 국가라고 또 함께 외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한 다음에 20년을 직권한다면 누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도 지난해에 비해서 더 고단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일의 앞날을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보면 앞으로 한국의 앞날을 예상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벽에 원로 경제학자 엘씨가 산책길에 단상을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입동이 오고 동쥐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겠습니다. 올 연말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방역을 지금같이 통제하면 얼마나 더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을 할지 자뭇 걱정이 됩니다. 벌써 코로나로 죽어나 굶어 죽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원로경제학자 엘씨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HCA가 남긴 글을 봤습니다. 이 글은 고스란히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에 새벽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일본도 미국도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파산이 전년 대비 30%만 증가했다. 이것이 문정권의 쾌거인가?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전부터 망쳐놓은 경제는 올해 4월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 좋았던 글로벌 호갱기도 다 놓쳤는데 한국만 건재하다. 다시 한번 문정권의 쾌거인가? 오늘 큰손 어른신을 만났다. 이미 회사체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이제 땡시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사모펀들은 회사 쥐어먹기를 준비하고 있다. 산불도 가끔씩 나야 큰 산불이 안 난다. 초대형 울트라 캡션 블록버스터 재난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빚축을 증가시키고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돈을 빌려서 허급지급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는데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한 분의 말씀처럼 성구자적인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20년 집권의 꿈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권을 장악하는 무리수를 두르더라도 현 집권 세력이 얼마나 갈지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이 패족으로 통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음을 그들 또한 기억하고 항상 조신조신 또 조신할 것이고 항상 정도 정도 또 정도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시문 공대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게 되면 온라인 광장인 더광화문 광장에 오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의견도 내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한국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도 여러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